안녕하십니까 분당공안당 홈입니다. 분당 메모리얼파크 내 새로 오픈한 실내낙골땅이구요. 항아리가 없는 낙골땅이 되겠습니다. 잠시 소개를 드리면 네, 분당 메모리얼파크 추목공원 내 새롭게 실내낙골땅이 오픈했구요. 저희는 항아리가 없고 착자 형태의 유골함과 유품함이 있습니다. 왼쪽을 보시면 유품함이 되구요. 가족사진이 있고, 고인의 애장품을 연구 보관할 수 있고, 메모리얼 노트로 추목 오셔서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중세 유럽풍 스타일러 인테리어